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를 보고 또 오늘날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또 이 한국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라는 먼 땅으로 이민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토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이것처럼 다양한 교회들이 각기에 다른 모습으로 또 그 교회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너무 안타깝게도 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또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같이한 또 처음 교회를 세워간 이 성도들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모였냐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천이나 되었다고 분명히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3천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또 열두 사도들은 이 3천 명이나 되는 각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인데 아마 또 많은 시간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각기 또 여러 군데에서 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초대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뭐라고 나오냐 그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또 이 교회의 모습은 교회된 우리의 각자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에 집중하고 올인하며 전진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초대교회의 교인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서 2, 3, 7나라 5천 종족을 위해 지속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선교회에 설림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나라를 뽑았습니다 또 각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줄 확신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2, 3, 7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 매주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며 또 우리들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강단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 기도에 이 말씀에 응답이 되어지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우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 또 선교를 체험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체험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을 체험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강단 말씀만 따라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한 것밖에 없는데 전도자분들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교회화 되어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을 체험하고 저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강단 말씀이 전도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강단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은 아무리 많은 전도현장을 다니고 또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보금운동을 한다 하지만 말씀으로 뿔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뿔이 내려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자면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화시키지 못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아무런 많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을 각인뿔이 체질화시키고 나아갈 때는 또 기도로 나아갈 때는 그 현장을 살리는 또 그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며 또 전도캠프 현장 속에 절대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말씀으로 살리는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캠프 현장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전도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먼저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이 설교를 들은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듣고 난 이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떠나 열두 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해서 42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이 힘쓰니라가 무엇이냐 힘쓰니라는 무언가에 우리가 집중하며 지속으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순간적인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무언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또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뿌리 얼마 전에 통진 트릴라운지에 이슬람 람넌트인 싸미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막 보금화 되어져서 그전에는 아버지가 절대 교회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지속으로 2년 동안 지속으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마음을 열고 지금 딸을 통진 트릴라운즈도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교회까지 인도되어서 지금 선영국에서 성가대까지 가는 또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뭐라 하느냐 왜 나무와 식문들은 이런 흙에서 또 땅에서 분리되어지면 죽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잘됐다 정말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나무는 땅에서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쁜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나무가 나무 흙에서 빠지면 땅에서 분리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뿔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것이 말씀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전도 말씀이 없는 선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저희들이 착각을 해요 뭔가 뜨거운 감정으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지속이 안되고 빨리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를 지속해야 하느냐 왜 예언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나를 이 예언교회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들을 또 2, 3, 7, 1, 5, 천종족의 그 많은 다민족들을 복음화하라고 세우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또 보면 제가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것이 또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오면 맞아요 우리가 우리 사는 동네가 너무 좋아 교통도 편리하고 시설도 좋고 등등 많은 이유로 좋다라고 합니다 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검단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보면 가끔씩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골에 살기 때문에 공기는 참 좋을 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겨울에도 시골이라서 더 추울 거라라고 또 간혹 농담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울보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검단 저는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각자가 있는 곳이 좋도록 만들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자들을 각곳에 흐트러 놓으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좋다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원하시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확신이 복잡하시길 바랍니다 그 곳곳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 산업 학업 가정 모든 것이 전도현장 전도현장 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예원의 전도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각자의 현장에 절대 시스템을 세우며 현장 전도제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전념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화 식힌 후에 할 부분이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세상적인 교제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포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나누는 포럼이 바로 성도들과의 전도자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 후에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놓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때에는 현장에서 역사는 모두 흑암 세력 본세 저주가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없더라도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곳의 역사는 모든 저주 후감 문학 원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오천 종족 살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뽑은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그 현장에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현장에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를 가지고 안고 전투현장으로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라는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오직 그리스토로 완전한 답을 내고 말씀과 기도로 통해 각 지역에 있는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말씀 확신의 메시지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원교회를 통해 참교회를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 둘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자신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전도자분들의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로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기 위에서 예원교회로 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문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또 오늘의 현장 속에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 있고 또 말씀만 붙잡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분명히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하고 현장에 지속할 때는 제자의 열매를 맺는 응답을 분명히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전도 안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현장에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성령 충만 인도를 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강단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전도자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기도, 전도로 각자의 현장에서 이 전도자라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며 가장 복든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